Lyons 내가 빗이 하나 가려줄게요 지금까지 기획청춘이었습니다 룸 열심히 칠게요 끝나가 정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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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획끼 안녕하세요 вы 기획청춘 초콤인가요? 저는 기획청춘의 냄새를 맡고있습니다 저는 기획청춘의 냄새를 맡고있습니다 아 우리 드럼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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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스타 아이디가 드럼이잖아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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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닐 에이이 진짜 주연 주연 이거에 오히려 한국지라구야 아 못 2자 안 좋아 주연이 안 좋아 그다이 김진아 너무 좋아 근데 나해 김진아 말하고 나 좋아해 주연이 안 좋아 난 밑으로 좋아 좋아해 주연이 되게 이 노래는 이렇게 같이 모아있어 브라이도 먼저 봐봐 나 줄까? 나 줄까? 나 이거 오셔 그치? 아니야? 정화 언니 아까 내가 끝놀이야 나 이런 거 이런 노래 좋아하지 나 그치다 정화 언니 안 풀려 안 풀려 여러 명이보다 다른 거 다른 거 해? 다른 거 해? 영화의 동기 언니 아 뒤모듭이 없어서 끝나가 끝나가 주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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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영 주영 하하하 2인분 하하하 호경이를 죽이고 싶다 손 들어 주영이를 죽이고 싶다 손 들어 주영이 아니고 정화 나의 혜연은 아니야 주영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주영이를 죽여볼게 아니다 네가 나온 사람 3명 다 아니야 이 노래는 우리 소령이의 이 노래가 희석이가 좋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? 다들 전혀 애상을 못하더라고 진짜 왕의 야경을 너무 좋아해요 나 이런 왕의 야경을 좋아한다고 자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갈 때 되게 많이 좋아해요 진짜 어떤 걸 보고 싶어서 맞아 맞아 그나마 진짜 기분이 안좋은 소리야 눈빛아 잘 어울리는데 자 형 벗어라 구독과 좋아요 와우 사연 귀여워요 사연 귀여워요 귀여워 아기 짝기 아 귀여워? 시섭이야 아기 짝기 아기 짝기 아기 짝기 아기 짝기 다른 스타일 아기 아기 사연이 근데 같은 스타일은 안가져 아기 짝기 아기 짝기 성민이가 가만히 있어 성민이 아니야? 그러면 오미 한 번 해두면 안 돼 나 오미 한 번 죽여 오미 오미지 오미지 수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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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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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죽이자 민희야 한번 노래해 난 그냥 죽이래 민희 너야? 네 네 너 죽이네 제 노래야 이 노래 오늘 가게 됐어 아 진짜 내 노래를 좋아하고 싶어요 제 노래야 가사가 듣다 보니까 더 좋아서 찾아서 봤더니 가사 중에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여기 가사가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바라만 보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한척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꽤 와닿아서 너무 좋아졌어요 친한척 못하고 친한척 못하고 친한척 못하고 친한척 못하고 괜히 좀 내외해요 친한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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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Ryan 오늘 하루 되뇨 wer 바라보 내 나 내가 나